오는 사람 심정지 심정지 아 수수깡 사마루 현실 사마루 현실 지배 지금부터 현실은 왓츠가 사마루 다녀와 사마루 작은 사마루 어! 도독놈 컷 박스 변실 개척 천 계단이 좀 더 나았을지도 진노 한 개로 진노 한 개로 딜 다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만 32 34 선신 락크 노상목 포퓸을 별로네 현자 타임 도둑 도둑 야야야야야야 하아 단식 교훈 미트볼 고마워요 영채화 제가 먹으면 미트볼 음 음 오우 오우 현돌쉘 개올까요 개올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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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휠 밖에 안되는데 자야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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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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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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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으... 증신수양이 몇번 나왔었는데 그걸 다 뭐야 이거 하하이씨 쟤네코 그만 괴롭혀 와 대단원이다 전신쓰는게 맞나 이게? 와 비행기 진짜 잘나왔네 혼절 괜히 영채화 안나올까봐 무서운데 몽디 몽디 84딜 왜 이건 3코 2코야 아니 근데 골차형 코 혜잔데 완전 혜잔데? 완전 혜잔데? 이제 단식으로 너나의 것이다 높을 수 있겠다 너나의 것이다 이젠 나냐 이젠 나냐 왼쪽 콩 루 asan 금 입장 이 교 이게 교 요 교 교 교 교 훈 광휘 하나 있으면 세긴 세겠는데 지금 뒤로 모자란게 아니라 연꽃 연꽃 아니면 아스트롤라베겠다 커피도 오게 찾아보임 아스트롤라베가 제일 낮게인데 드로 찾아보게 근데 아스트롤라베는 저점에 저점이 끝이 없다 나머지 두개는 그래도 저점점 잡아주는데 교훈 교훈 에반데 드레기같이 떴는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와츠 점점 eye paradox 서비스 귀요 가까이요 서비스 드레기 오르 지사 pper 사 폴랜 사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예요. 누가 자손사업하래? 환미적인 가격의 물건을 팔란 말이야. 어차피 내가 물건 안 사면 쟤도 돈 못 버는데 어떻게든 파는 게 이득 아닐까? 쟤는 등반할 것도 아니면서 물건도 대충 죽은 애들 주머니 털어서 구하는 거 아님? 파란 쏘님이 자주 온다고 하네요. 어씨피 뭐야 저거 파란 쏘님의 입장에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넌 버터가 사는 거 아님? 이따가 사는 거 아님? 그 위에 물건을 하나에 찾아와 그 위에 물건을 가라? 들어가... 너무 없다... 에이씨... 교훈 두개라 한개 그냥 던져도 되네 4평 집에 4평이 많겠지 드로가 필요한거니까 에이 근데 증실후향이어야 드로가 착착되지 쟤는 원할때 못 뽑을수도 있다 여기서 교훈 다보면 이제 끝인가 학점다 채웠나 학점다 채웠나 딱 영채워 두개만 방화를 안한이유가 뭐야 불순한 의도가 있구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탑에서 학점 채우는 왓처 시험 보는 사람 사색 사색이 맞겠지? 사색으로 영체화 가져올 수도 있다. 증시 수양 끝까지 안주나. 뭐 1힐 할 바에야 강호한다. 와 저 증심머리 좀 억게 해줘요. 고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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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down. 스포포션 천계단 향맛 질면 안되겠지 스포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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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화 도합 스포포션 요훈택 풀강임 미라소 미라손 미라손 좋은데 아 이거 걸으면은 앞에 물음표에서 나오겠지 아니? 미친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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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음 안전하게 으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정신 수양의 밑거름이 되어라. 격분조세... 격분격... 격분격분격분격분격분... 격분... 격... 그런 건 없다. 소매나 흩날리고 있는... 어... 어... 휴... 조심하지 않으며 삽시간에 쓰레기 게임이 되고 맙니다. 격분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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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유물... 담배... 피까피까... 피까... 오... 이런다... 되게... 들어가... 없는 건... 맞지만... 제발... 아... 아... 제발... anniversary... 아... 아... 으앤... specifics... 아... 와... 까까 털이니까... 안 써도 되겠다... 츄얼 근데 지금 츄얼이 써도 석이 없음 진노 카드가 없음 카드가 없다 킹선가 슬기스술 아뇨 그딴건 디펙트나 쓰는거야 너 그런 카드 쓰니? 의왕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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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sel 아 무료공격파워 뭐가 좀 안올라간다 했더니 단식이 없었네 그래도 세모왕 덕분에 체력은 좀 복구가 됐다 일단 트롤라벨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한 발 남았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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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끝났지 끝났어 주제 아니 파란 캐릭터는 얼마나 세길래 이런 카드가 있지 76 딜로 전체 공격을 한다고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밀집이라는게 깎이는데 뭔지 모르겠네 사망 무서워 두렵다 두렵다 다 두렵다 두렵다 야외밀지만 깎고 힘깎음 아이씨 파워카드 그래서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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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도 좋은거 줘버렸네 며엑 젖이 있어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젖이 강화 안되있네 단식이면은 7,13 수리검도 맞을 수 있는데 젖이 있어야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방어도가 안올라서 아니면 영체와 셋터만에 죽이든가 거르는게 맞 겠지 무해 정도는 괜찮겠다 근데 무해 왜 첫패 일단 망했네 추월 추월 믿는 수 밖에 없네 아니 죽진 않았는데 천신을 못쓰네 쟤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아 영채화 돌아이돌인가? 아 영채화 돌아이돌 아 영채화 돌아이돌 아 영채화 돌아이돌 아 영채화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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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분 꺼져 원어비하고 쌍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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